여긴 고려대. 여긴 바로 중앙강정 앞. 따라라라에서 노예. 오늘의 주인님은 왔어? 고기 굽고 있었니, 온 날이야. 뭐야, 왜 형 닫지 않게 오늘 고기도 사준다고 하고. 이건 근데 가까워. 왜 빨간색깔 요거 렉 버튼이 들리는데? 너가 나올 거야, 이거. 우리 기획서 못 봤어? 내가 썼잖아. 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뭐.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선물을 준비했어. 네네브르 뭐 해서? 아, 이거 말이지. 일단... 그럼 우리 진짜 카메라 끄고 생각해보자. 카메라 끄고? 아, 일단 그럼 너 먹었지. 그러면 결정된 거야? 네가 나오는 걸로? 오케이, 끝. 그러면... 제가 원래 머물던 이 미관을 떠나서 그럼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사인. 사인.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요? 나 아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 아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 저의 주인님이 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님은 찾고 있어요. 일 잘해요? 네. 제가 하면 안 돼요? 일 잘하고 밥 조금 먹는 사람 찾거든요? 뭐, 뭐 시키시겠어요? 저요? 저희 집 빨래랑 청소랑 제 과제 좀 해주세요. 혹시 엘타에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왜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웃음 뭐야? 내 생각에.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마스터 아니야? 오늘까지 마스터 아니야? 오늘까지 마스터 아니야? 제 주인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겠어요? 아니요. Q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우! 은행 밟았어. 내 신발 상태. 착잡스. 아직도 정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주인님. 주인님 영어로 뭐지? 마스터. 마스터를 찾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 고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기. 다행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한번 물 먹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 착잡스 아 죄송한데 혹시 방송 촬영 가능하실까요? 아 네. 조금만 기다려. 어? 이 지하 2층에서 누가 올라온다. 우리가 타면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봅시다. 지하 2층까지 갔다는 네. 고래대학교 방송국은 역시 QXX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촬영 가능하세요? 네. 아 네. 지금 주인님을 찾고 있는데 제가 어떤 학과의 과제를 대신해줬으면 좋겠는지 혹시 제가 미디어 학부니까 미디어 학부 과제 해주시면 좋죠. 그럼 수학 가요. 그럼 당장 수학 가요. 렛츠갈릿 렛츠갈릿 아. 오늘의 주인님. 아. 이. 이과 냄새. 이과 냄새가 찌른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 어. 주인님.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냐? 뭐지 뭐지 하고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여긴 고려대 여긴 바로 중앙강장 앞 따라라라라 에스 노예 오늘의 주인님은 일로와 제가 풀어줘요. 네? 일로와 제가 풀어봐요. 풀라고요? 네. 아 안돼! 아니. 풀어주세요 요즘. 제가 사실 까막눈이라 아! 이게 정나라 문물인데 아! 이 정나라 문물 당장이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니? 네. 그건 연변 아니옵니까? 정답이 보이니? 정답은 3입니다. 맞았다. 치역을 고르는 분들 정답이 3이라고요? 치역이 뭔지 아니. 치역은 지질 걸리면 역하다. 하하하하 제가 이걸 풀고 있을테니 주인님 옆에서 떡을 써시오. 주인님은 어쩌다 수학과를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실수였다. 수학과의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떡 한입 먹고 와라.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이번 1학기 드디어 배운 미적분 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되ся 합니까? 성적은 낙제했다. 낙제? 낙제 무엇입니까? 낙제는 낙제의 친구다. 아 그렇군요. 이 정방이 조회수를 찍을 때 몇 조회수요? 만 조회수요. 만 조회수 100%죠. 다시 배우셔야 될거에요 Q.O.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할까 우리 뭘 해야 될까 수도 맞추기라고 할래 미국의 수도는? 아 나 뉴욕 아 미친리 그만 찍어요 그만 그만 다른 장소로 플리즈 플리즈 Q.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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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TV